캡틴 카토 요원님 요원님 스타크씨가 장비를 준비했다던데 내일 아침 어때? 좋습니다 너의 팀은 준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네 음악 싫어하세요? 아니 음악 좋아해 아마도 이번 전쟁이 끝나면 춤출 수 있겠지 뭘 기다리시는 겁니까? 내 짝을 기다려 08C에 봐 캡틴 네 요원님 알겠습니다 눈길도 안 주네 니, 니 심정 이제 알겠다 쭉 이랬을 거 아냐 상처받지마 더블 데이트 몰라